이거 동네가 여기 살면 안 될 것 같아, 여기 누가 자꾸 오는 거야, 누가? 어우 깜짝이야, 뭐야, 이거 뭐 하는 거야, 남의 집에서? 제가 10년 전에 여기다 텐 캡슐 하나 묻어놨거든요 빌라에다가? 아, 여기 있다 어머, 이런 게 있었어, 집에? 이걸 왜 우리 집에 물어놨어, 근데? 용진아,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네 옆에 없겠지? 나 없다고 매일 술 마시고 울면 안 돼? 그리고 꼭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 너랑 함께여서 행복했어 왜 그래? 은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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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듣는 나름 더 뭐 한 거야, 남의 집에서 지금? 앞으로 홍대 수노래방 앞에서 만나지 마시오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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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해